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장전 뉴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실시간 주식 뉴스, 퇴근길 오늘의 시왕 허브리핑으로 주식 투자를 마무리하세요.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좀 뭐냐?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좀 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이 있습니다. 장중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니면 장중에 나오는 뉴스들이 뭐가 있는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고 있죠. 충분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무료체험 6기 오늘이 마감입니다. 오늘 신청 마감을 하고요. 다음주 월요일부터 진행을 하게 될 거니까 이거 늦지 않게끔 신청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카카오톡 아이디로 카톡 친구 추가하시면 되는데 영상 하단에도 아이디가 있습니다. HERB2019 입력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매매를 할다라고 좀 궁금하시면 이런 매매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아무거나 보시면은 오늘 뭐 한국 맥널티 매도를 진행을 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휴림 로봇도 저희가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보면은 휴림 로봇, 한국 맥널티 이런 식으로 정리했던 것들 같이 매매하게 될 거니까는 뭐 언제든지 저희한테 같이 하자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직까지 믿지는 못하겠다. 그래서 나는 경험이 필요하다 하시면은요. 6기 무료체험 신청하시면 된다. 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케미칼 정광현 사장이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 전량을 매도한 겁니다. 이거는 그냥 자기가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 종목에 대해서 이거를 매도한 거지 SK그룹이 SK케미칼이 갖고 있는 것들을 전량단 매도한 것은 아니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 현황 이런 거 보면은 정광현 이분이 나와있죠. 0.03% 정도. 그래서 이 물량 정도를 정리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타격을 주지는 않는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이게 SK바이오사이언스에 관련되어 있는 누군가가 정리한 거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분위기가 그렇게 나쁠 수도 있어요. 대표이사라든지 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정리하면은 아니 그래도 우리가 이 회사를 끌고 가는 사람인데 우리 회사의 주식을 안 갖고 있으면 말이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시장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좀 정리한 거는 정리한 건데 얘는 SK케미칼 사장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케미칼 주식을 정리한 것도 아니고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식을 좀 정리한 거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살짝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예요? 아 얘네들 SK케미칼이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조금 매도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조금 걱정스러운 우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여러 군데에서 여러 군데에서 SK케미칼 주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끌어올리기 위해서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좀 정리하고 현금 확보하자 그걸로 인해서 조금 상승 모먼텀을 만들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사이언스 입장에서는 살짝 기본이 조금 그렇습니다. 자 일단 뭐 이런 내용들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어저께도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볼 필요는 없고요. 맞을 사람 다 맞은 거 아닌가? 토종 백신이 만든 SK바이오사이언스 그래서 오늘만 굉장히 좀 하락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이 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6만원 넘었다가 현재는 12만원대로 좀 떨어졌기 때문에 단기간에 너무 많이 떨어졌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난해 공모주 열풍을 이끈 주인공 중에 하나죠. 그래서 굉장히 큰 상승을 했고 그 부분에 코로나 백신, 코로나 자체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들이 상승했던 부분은 뭡니까? 코로나 백신은 위탁 생산을 하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이쪽으로 연결하면서 실적을 큼지막하게 성장시켰었던 이유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는 팬더믹에서 엔더믹으로 넘어가고 너도 나도 이제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백신을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을 것이다. 라고 번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좀 밀리고 있는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의 코로나 백신을 생산할 때 SK바이오사이언스가 토종 백신을 좀 개발하고 있고요. 임상 3상의 결과를 정리하는 막바지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사전 검토가 들어갔고요. 이러면 다음 주 주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와있죠. 올해 상반기에 허가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3분기까지 그러니까 9월 정도가겠죠. 영국이라든지 유럽 그 다음에 WHO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등록을 완료하겠다. 허가를 완료하겠다. 그래서 국내를 포함해서 글로벌 시장을 선보일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화이자라는 모더나 물량도 많이 갖고 있고 노바백스 물량도 있고 거기다가 선취매하겠다라고 했던 선구매하겠다라고 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토종 백신 물량도 갖고 있기 때문에 백신이 부족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반에는 부족해서 여기저기서 다 끌고 왔지만 지금은 좀 넉넉하지 않을까 조금 더 여유를 불려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요. 국산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점차 관심을 안 가지게 되었죠. 국내 성인 1차, 2차 백신 접종률이 이미 거의 100% 육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날 기준으로 18세 이상의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자가 1차가 97.2% 2차가 무려 96.4%입니다. 그리고 3차 부스터도 74%나 달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부분들이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분위기가 조금 퍼지고 있는 거죠. 미성년자로 포함해서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해도요. 1차가 87, 2차가 86, 3차가 64%입니다. 백신 패스 없어지면서도 미접종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유인할 만한 수단도 없어진 상태고 거리 두기기도 어느 정도 해제가 됐고 오미크론을 보니까 전파력은 강하지만 치명적이지는 않다라는 부분까지 조금 확산이 되다 보니까 그럼 백신을 안 맞아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치명적이지 않은 구간까지 가는 거지 백신을 안 맞으면 이보다 조금 더 치명적인 구간까지 갈 수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까지의 접종률을 보였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크게 필요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일부 국가의 접종률인 거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 50%도 못 채운 나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국제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저소득국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쪽에서 본다고 하면 아직 백신 1차 접종이 완료가 안 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은 우리가 수요로 비집고 들어갈 가능성은 높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1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만드는 백신은 값을 굉장히 비싸게 책정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만들었던 백신을 만들었던 방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로운 방법으로 만들었던 화이자 모더나 백신보다는 안정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기고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임상을 진행을 하면서 화이자 모더나 같은 큰 부작용이 생성이 되는 것도 없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플랫폼으로 만들었던 백신 같은 경우는 상온에서 저장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에서 8도 정도까지도 저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화이자 모더나 같은 경우는 영화학권에서 저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어떤 이거를 저장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운송할 때 운반을 할 때 필요한 기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저소득 국가에서도 사치이거나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도 되는 것들 그래서 길게 본다라고 하면 많은 단점들이 있는 것보다 효능은 좋지만 단점들이 있는 것보다는 효능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직 임상 3상을 지금 결과 데이터를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한 80% 이상 정도의 효능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렇게 화이자는 모더나에 비해서 꿀리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값싼 가격, 값도 싸고 안정성 있고 효능도 괜찮고 보관도 좋은 이런 부분까지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1년 2년 3년까지 좀 길게 관점으로 화이자 모더나의 백신보다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니죠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이 더 오래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팬더믹에서 엔더믹으로 넘어가고 등급이 2등급으로 낮춰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코로나로 연관이 되어있던 치료제든 진단키트든 백신이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코로나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SK바이오사이언스가 그런 걸 또 준비를 안 할까라고 했을 때 그건 또 아니죠. 이미 SK바이오사이언스는 계약돼 있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물량만큼은 오래 생산을 하면 된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부 나라에서만 접종률이 높은 거지 전 세계적으로 높은 것은 아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만 공급을 한다 그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굉장히 많은 나라에도 숙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충분히 괜찮은 수요가 있다. 아직까지는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백신은 다 맞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성년자 제외하면 90%를 넘게 될 건데 뭐가 필요하지?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굳이 우리나라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팬더믹에서 엔더믹으로 넘어가면서 생산라인을 만약에 지금 노바백스를 3개를 유지하고 있고 자체 개발한 백신까지 나온다 그러면 생산라인이 4개 정도가 형성이 될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 4개를 내년에도 돌리고 내후년에도 돌린다 그건 아니죠. 여기서 지금 한 개 정도만 줄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한 개 정도로. 그 한 개 정도는 뭡니까? 자체 개발한 백신이겠죠. 그래서 자체 개발한 백신을 생산을 계속할 겁니다. 아무래도.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 같은 경우도 이제 독감처럼 매년 좀 맞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전 국민들이 독감을 다 맞는 건 아니죠. 코로나도 마찬가지에 전 국민들이 다 코로나 백신을 내년부터 또 맞아야 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맞는 사람들은 충분히 수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년 같이 생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라인 하나 정도는 자체 개발한 코로나 백신에 의해 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노바백스를 만약 계약이 끝난다고 했을 때 라인 3개 정도는 비겠죠. 그러나 이 비어있는 부분들은 이미 다른 걸로 다 채울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도 모자라갖고 증축을 해갖고 생산 라인을 더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생산 라인을 채울 수 있는 기술력과 이 생산 라인을 채울 수 있는 위치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 이후로 2000년, 2021년 이렇게 2년 동안 이미 전 세계 글로벌 모든 제약사들한테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뿐만 아니라 이 매년 접종 가능성이 남아있고 차세대의 폐렴국인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 같은 경우도 당장 내일 그거는 아니죠.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받았을 때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부분 또는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가치를 레벨업할 수 있는 상승 모먼텀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치 중에 하나다 정도까지만 좀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신다고 했을 때 팬더믹에서 엔더믹으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SK바이오사이언스가 손가락 빨고 있다? 그거는 아니겠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출에 대한 영향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계속해서 생산을 하고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지금 라인은 밀릴 때까지 밀린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라인에서 뭔가를 아직까지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대응을 빠듯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세가 전화이 되는 그 흐름을 보고 나서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여기서 조금 욕심을 내갖고 또는 적극적인 관점으로 들어갔다고 하면은 지금 자리는 버텨야 되는 자리죠. 얼마 안 밀렸기 때문에 여기 라인에서는 우리가 한번 버텨볼 수 있는 자리다. 그리고 여기 라인은 이미 너무 많이 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여기서 도망갈 필요는 없다. 애초에 여기서 들어갈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셔서 베팅을 한번 해봐도 나쁘진 않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좀 분할 매도 관점으로 목표를 찾고 대응을 하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허브경리TV 홈페이지에 놀러 오시면 이벤트 내용 확인 가능할 거예요. 1년에 120만 원이고요. 방송 단기 매매 체험권도 증정을 해드리고 있고 허브경리TV가 찾아간다라는 서비스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랑 함께 한다고 해서 100% 현금을 마련을 해서 들어오시면 좋기는 하겠지만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대응을 못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대응을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의 관점이 궁금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응을 못했던 종목들 대응시켜드리면서 현금 확보하고 저희 종목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 쪽에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혜택도 준비해놨습니다. 카톡 친구 추가하실 때 필요한 아이디가 HERB2019 영상 하단 라인에도 있죠. 여기 홈페이지도 있죠. 이거 보시고 친구 추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나는 일단은 한번 경험을 먼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까지 저희 무료체험 6기 신청받고 있으니까 신청부터 해놓으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한 주 동안 고생이 많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주말을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